한낮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대구 도심 한복판. 구경꾼이 몰렸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향한 곳은 건물의 정상. 포장님 화이팅! 저희 회사 포장님이십니다. 정신만 드시면 저렇게 한 번씩 시간 내셔서 이렇게 연속을 하셨습니다. 좀 떨어져요.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한 풍경인데요. 오, 내려온다. 내려온다. 매달려야 사는 남자 최수찬 씨를 만나봅니다. 계곡 속으로 풍덩 빠져들고 싶은 이 계절. 계곡이 아닌 건물 정상을 찾은 이들이 있습니다. 안전장비까지 갖추고 대체 뭘 하시는 거죠? 랩패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려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가 높이를 한 번 봐도 될까요? 어르신도요, 형님? 네, 한 번 보십시오.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한 높이. 너무 높은데요? 여기를 내려가신다고요? 네. 거침이 없으신데. 풀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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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 풀어줘. 자의를 이용해 하강하는 랩패. 군대 훈련으로 알려져 있죠. 그 랩패를 새로운 스포츠로 만든 이가 최수찬 씨답니다. 동작을 나눠서.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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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와, 진짜 최고! 와, 진짜 최고! 와, 진짜 최고! 나는 진짜 못할 거 같아. 자, 갑시다.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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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같이 내려가는데, 둘이 묶고. 아, 같이 내려가요? 네, 같이. 아, 저 혼자 내려가지 않고요? 어, 그럴까? 아, 그런다는... 혼자 한 번 내려가볼래요? 아니요? 그런데 예전부터 한번 해보고 싶기는 했는데 제가 안전하다고 하시니까 책을 한번 해볼까 싶기는 하네요. 그래도 겁나요. 겁은 나지만 새로운 도전을 위해 나섰다는 엄정현 씨. 안전장비까지 단단히 챙기지만 꽤 긴장이 되는 모양입니다. 내가 이걸 왜 하는지. 잠깐만. 아, 어떡해. 됐어. 안 돼. 힘을 받으자. 안 돼. 저 잡아줘. 안 돼, 안 돼. 내가 잡고 있어. 안 돼. 당겨봐, 괜찮아. 내 다리 밑으로 내려봐. 그렇지, 잘하고 있어. 이제 사살 당겨. 조심스레 박자 맞춰 발을 내딛는 정현 씨. 오, 나이스. 잘하고 있어. 첫 도전에 바로 성공했습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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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떠셨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제가 내려왔네요, 여기를.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저도 보석국 법칙이 있어가지고 20m을 2시간 동안 내려오질 못했어요. 그런데 그걸 극복하고 하다 보니까 건물뿐만 아니고 폭포라든지 출렁다리라든지 모든 건 내려갈 수 있는 다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높은 곳에서 내려가기 위해 허락된 곳을 찾아다닌 지 8년. 최수찬 씨는 늘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싶었답니다. 그에겐 도전이 곧 로망이었죠. 오늘은 어딜 가시나요? 지금 와이프가 근무하는 보석탐방소 설악산 쪽에 근무지로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니, 대구에서 설악산까지요? 네, 매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집사람이 아파가지고 원래는 직장사란데 너무 크게 아프다 보니까 좋은 데서 근무하는 취지에서 그쪽에 올해부터 1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름의 절정을 맞은 설악산. 시원한 길곡 따라 펼쳐지는 울창한 숲이 우리를 유혹하는 곳. 찜통더위가 이어질수록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답니다. 몸이 아픈 아내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선택한 직장. 안녕하세요, 언니. 정서. 안녕. 이리 와 봐. 아유, 잘했네요. 어우, 멀. 가족끼리 왜 이러십니까. 고생이 많으시나. 시원하고 파티. 고생했어요. 오시는 내내 기분이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떨어져 있어서 주말부 보다 보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자주 안 보는 게 더 좋아요. 펼쳐서 왜 드세요? 아, 갑자기 저기 다리 건너다 보니까 또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봤어 또 랩패를 하고 싶은데요. 저기 봤었어. 높은 데만 보면 어디 뇌 밑인가 보고 랩패를 어떻게 할까. 그리고 머릿속에 바로 구상이 떠오르고 옆에서 좀 많이 힘들어요. 미주 씨는 1년 전 급성 갑상선 항진증으로 사경을 헤맸답니다. 그때 아내 곁을 지킨 것이 수찬 씨. 앞이 막막했던 시간을 지나온 부부. 멜바이로 갑시다. 하나, 둘, 셋. 하이파이구. 아까 했잖아. 그래도 내일 파이팅. 파이팅해야지. 사장님, 어디 가는 길이세요? 멜바이 지금 퇴근해서요. 멜바이 인공폭포 랩패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아까랑 너무 달라 보이시는데. 다른 분이. 아, 그렇습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함께하니 더 즐거운 오늘. 수직 절벽 아래 폭포 물줄기가 장쾌하게 떨어지는 멜바위 인공폭포. 이 폭포에서 하강하는 것이 오늘의 도전 목표랍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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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팀원분들이세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기 경기도 시흥회에서 왔습니다. 익스트림하고 짜릿짜릿한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한 번 빠져들면 아주 재미를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짜릿함은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준비부터 단단히 해야 한답니다. 가방이 꽉 찼네요. 고맙습니다. 이게 몇 킬로 정도 되나요? 늘 그렇습니다. 이게 한 자일무게, 하네스무게 포함하면 15킬로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거 처음에 이 모든 것을 제가 한 번 만들고 했지만 계속 같이 개발하고 연습하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열정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저보다 다 잘합니다. 이제 매달리는 그 맛을 즐기기 위해 올라가 볼까요? 그런데 선생님은 국장님이 좀 다르시네요? 아, 예. 지금 드론 날리로 왔습니다. 드론 영상을 찍으세요? 네, 퓨기 드론 찍을 계산입니다. 오롯이 하강을 즐기기 위한 등반이 시작됐습니다. 경사가 꽤 가파른데요. 요즘 같은 찜통 무더위에 15킬로그램 장비까지 등에 쥐고 가장 높은 곳을 향합니다. 그곳에선 어떤 짜릿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등골 서늘해지는 도전에 앞서 꺼내놓는 장비들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아, 부끄러워, 부끄러워. 기저귀 차는데 찍으시면 어떡하나. 이게 왜 기저귀예요? 아, 하르스를 그냥 기저귀라 해요. 이 확고추를 또 탯줄이라고 그러고. 탯줄? 네, 탯줄. 엄마하고 애기하고 연결해 주는 거 있잖아요, 생명줄.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도 약간 고소공포증 같은 게 있었거든요. 여기 있고 올라와서 막 물이 떨어지는데 밑에는 천 개 낭 떨어지고 있고 막 달달달달달해서 진짜 엄청 많이 울었어요. 여기 있고 아유, 어떻게 내려가니까. 애 아빠, 남편분께서 살려면 내려가라.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여유는 이제 좀 생겼어요. 자, 오늘도 안전하고 즐겁게 익스트림 래피티 파이팅! 파이팅! 밑에서 볼 땐 멋있었는데 위에서 보니 아찔합니다. 온몸으로 이 폭포를 즐기려면 안전 점검은 필수라죠.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만 촬영하세요. 잠깐 촬영 스톱. 촬영하시는 분도 이것 좀 채울게요. 이게 장비가 파셔야지 위험하지 않거든요. 여기 경사가 굉장히 급한가 봐요. 거파르고 여기 흙이 있어서 미끄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맨몸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 높이가 어느 정도 된다고요? 여기 하강 높이 90m고요. 여기 위 상단까지 하면 110m 정도 됩니다. 100m가 넘어요? 네. 무섭죠. 폭포 높이만 무려 90m. 수챈 씨는 아팠던 아내와 오랜만에 폭포 하강을 준비합니다. 아프고 난 후 처음 나섰다는 미주 씨. 항상 해도 항상 긴장됩니다. 지금 내려가시는 거예요? 네. 화이팅! 함께해요! 화이팅! 함께해요! 부인을 지탱해주는 줄 끝에는 언제나 남편이 있습니다. 이제 보니 폭포를 하강하는 이 극한의 스포츠는 부부의 삶과 닮았습니다. 폭포의 물줄기를 온몸으로 견디며 도전하듯 부부는 인생의 위기도 그렇게 잘 넘겨왔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행복의 시간. 그리고 찾아온 행복의 시간. 수고했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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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게 그렇게 좋으세요? 네. 재미있어요. 중독성이에요. 중독성. 이게 사람이 매일 살아있다고 하는 걸 알지만 저 위에 올라가면 더 두려움.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그 의미에서 감사함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내려오고 특히 같이 그동안 많이 아팠는데 오래간만에 같이 해보니까 너무나 행복합니다. 아프지 마! 네! 회복이 진짜 잘 됐어요. 그동안에 이제 케어를 되게 잘해줬거든요. 정말 옆에서 고피를 정말 잘해줘서. 제가 덕분에 공감을 많이. 거의 뭐 99% 회복한 쯤이에요. 다가오는 물줄기가 가슴에 쿵쿵거릴 때. 그때 알았답니다. 모험은 문 밖에 있다는 사실을. 모험을 즐기는 건 스스로에 대한 도전일 테죠. 그래서 늘 새로운 도전을 찾아 떠났답니다. 오늘의 도전 만족스러웠나요? 어떠셨어요? 이마저 하는 거 아닙니까? 높은 데서 이렇게 뒤집어서 내려오니까 정말 기분 좋네요. 네. 이 짜릿한 도전을 영상으로 즐기는 이도 있답니다. 힘차게 떨어지는 물줄기가 소리로 더위를 압도하고 스피드로 짜릿함을 더합니다. 다른 곳은 랩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거를 끼고 보면서 같이 함께 다이빙하면서 랩을 했었는데 정말 다이내믹한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름은 짜릿함 속에 시원함을 만끽했으니 몸보신해야겠죠. 최수찬 씨가 토종닭 백숙을 준비했답니다. 직접 캔, 약초까지 더해졌으니 무더위를 이기는 데 이만한 보양식이 없겠죠. 무모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따라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고맙기도 하고 고마운 게 제일이죠. 그러니까 제 목숨을 맡기면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믿으니까 따라다니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가족끼리의 의리 같은 거. 고맙습니다. 아이고, 참. 오늘도! 좋은 달! 오늘도! 좋은 달! 영원히! 좋은 달! 파이팅! 파이팅! 매달려 본 사람만 안답니다. 뜨거운 여름날에 가슴 뛰는 이 짜릿함을 말이죠. 고맙습니다.